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혁신도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첫 번째 민영아파트를 분양하는 소환이 주택 전망이 아주 밝다고 자신했습니다. 2014년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한 축을 담당할 혁신도시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본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에도 혁신도시 아파트는 높은 분양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대구를 비롯해 강원, 울산 등 3개의 혁신도시 아파트값이 훌쩍 뛰면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대구 혁신도시가 위치한 동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부동산 가격 지수가 9.3%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구 평균 7.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분양 성공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첫 번째 민영아파트를 분양하는 서한은 주택 전망이 아주 밝다고 자신했습니다. 평면상 좋은 평면을 지금 했고 4배 내지 5배으로 해서 남향으로 유지를 하면서 좋은 아파트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층감소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층감소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1단지에는 비대라든지 변기라든지 층감소음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이 아파트에 담아놨습니다. 서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 혁신도시 내 비나인 블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두 개 단지에 이어 또다시 공동주택용 토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비나인 블록까지 서한이 사들임으로써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원 블록을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용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서한은 이번에 분양받은 토지에 20층 규모의 아파트 380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혁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혁신평면으로 신개념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허받은 평면은 65제곱미터, 73제곱미터에서 4배일을 84제곱미터에서 5배일을 실현했습니다. 배이가 늘어나면 아파트의 가로 길이가 늘어나 체강성이 좋아지고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증가합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이미 입주를 마친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옮겨오고 2만 2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대구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1개 공공기관이